여기 사봐. 리가에 왔다고 증명해야지. 리가. 내가 안 나오잖아. 저건 뭘까. 여기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올드타움이니까. 와 여기 조금 들어왔다고 주차비가 확 달라져. 빨간색의 흰 줄무늬. 자 리가 시가지 투어 하겠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또 쇼핑 말고 쇼핑 이따 시간 드릴게요. 보세요. 와 멋있다. 뭐가 그럴듯하네 그지? 라트비아. 리가시청. 여기. 라트비아. 리가시청. 여기. 저긴 강. 여긴 블랙헤드의 집. 여긴 구시가지. 이제 가는거야. 어디 뭐 에스토니아 탈린과 뭐가 다른지 가봅시다. 확실히 탈린 보단. 탈린 구시가지보다 크긴 하다 그지? 이거 같은데? 성 피터 교회래. 저게 올라가려면 구유로라는데? 패스. 갈 길이 멀어. 밤에는 뭐 좋겠대. 앞에까지 들어가볼까? 아우 더 나아플라 플래스. 지금 두니스타라이. 뭐지? 우리는 교회 안다니라. 네. 가자. 뭐 교회에서 돈을 받아. 우리 지금 뭐 브레멘 음악대 동상? 어 저기 있네요. 브레멘 시에서 리가시의 선물로 준거래. 91년도 철의 장막이 철거되기 전에. 브레멘 음악대라고 저 동물들이 연주를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씩 모여서 음악대를 만드는 거꾸네. 이게 브레멘 음악대. 이게 브레멘 음악대. 위에가 수탉. 고양이. 강아지. 당나귀. 브레멘 시. 독일에 있는 브레멘 시에서 여기에 선물로 줬대. 가자 가자 브레멘으로 음악대. 아흥. 마치 브리셀에서 오줌 싸게 동상을 보는 느낌이야 지금. 되게 작거든 그것도. 어. 작은데. 이러만 할려나? 자 이제 또 갑시다. 갑시다. 리가 구시까지 탐방. 브레멘 음악대를 지나서. 아. 와. 예희인가? 꼬맹이네. 안녕. 안녕. 못 봤어. 우리 에스토니아에서 먹었잖아. 북유럽에만. 아이고 북유럽에만 있는 햄버거 브랜드. 약간 도로가 더 넓어. 탈림보다. 응. 탈림보다. 응. 탈림보다. 네. 잘 모르겠어요. 무슨. 박물건 같기도 하고. 갑시다. 갑시다. 야. 라티비아 리가도 진짜 예쁘다. 저기 엄마랑 아빠랑 아기 둘인가봐요. 아. 아. 아기. 모르겠네. 이건 뭐지? 이것도 굉장히 고풍스러운데? 한쪽 고풍스러운데? 살린 아기자기하고? 고풍스럽다. 이거 같은데? 이거 3개. 이게 삼형제 건물. 하나. 둘. 셋. 붙어있잖아. 셋. 아기. 이거 같은데? 너 저기 앞에 있는거. 아. 이게 15세기구나. 그럼. 가보자 우리. 아기 둘. 이게 아까 맨 오른쪽에 있던 건물 이리 와주세요 누가 저기다가 리뷰에다가 왜 삼형제냐고 세자매 하우스 아니냐고 가지고 놨어요 여보 이게 이게 무슨 스웨덴 문 이라는데 뭔진 몰라 나도 잘 스웨덴 문? 저 뒤에 스웨덴 문 여기는 라트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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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도 이뻤다 많이 이뻤다 저기 삼형제 스테이aci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